안녕하세요. 전기뱀장어 베이스 이혜지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전기뱀장어 연말 콘서트 크리스마스 스피릿 바로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. 저희 공연 소개글에서 말씀드렸던 전기뱀장어의 새로운 굿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짠! 이 친구들은 저희 12월 6일에 발매된 수영장 다들 잘 듣고 계시죠? 수영장 굿즈를 저희가 만들어봤어요. 얘는 자켓사진 이미지. 수영장에 전기뱀장어 로보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놀랍게도 손거울. 손거울.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좋은 사이즈예요. 한번 뜯어볼까요? 이렇게 보시면 무광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. 예쁘죠? 와 예쁘다. 다음으로는 이번 크리스마스 스피릿 공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한정판 겨울 양말. 두톤한 양말이야. 이렇게 오트밀 색상에 전기뱀장어 써있고요. 저희 전기뱀장어 트레이드 마크. 번개마크가 새겨진 양말입니다. 얘네는 이제 여기에 가운데 예쁘게 전기뱀장어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. 얘네들도 한번 뜯어볼까요? 이렇게 발목이 길게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 겨울에 신으시면 아주 따뜻할 것 같아요. 레깅스 위로 이렇게 신으면 아주 따뜻하지 않을까. 완전 또 도톰하게 겨울에 함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퐁. 귀엽죠? 이렇게 양쪽에 디렉트리게스라고 들어가 있어요. 이 친구들 모두 공연장에 오시면 티켓북스가 1시간 반 전에 오픈합니다. 티켓북스 오픈할 때 같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공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많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그러면 여러분 공연장에서 만나요.